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버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학평볼 때 이거 모르면 나락으로 갑니다. 2탄 들어갈게요. 박수! 예, 2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탄 반응이 매우 뜨거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문법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단어 해드렸죠? appreciate 요거 4가지의 뜻 제가 야무지게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4개 해보세요. 시작!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야? 높이 평가하다. 좋아요. 지금 혹시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난 학모나 캐스틱 1탄 안 보신 거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알겠죠?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문법으로 돌아왔고 보시다시피 짜잔! 완료시제의 능동수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요거는요. 제가 지난 6월인가 8월인가 한 번 촬영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해. 더 많은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준비하게 됐고요. 하지만 예문은 다 바꿨습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야무지게 또 우리 완료시제 능동수동 관련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이요. 10분만 집중하시면 뭐 현재완료 수동태니, 현재완료진행이니, 현재완료니 이런 거 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다 장인이 돼버릴 거야. 알았죠? 자 들어갈게요. 자 일단 잘 보세요.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잘 봐요. 자 우리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현재완료 어떻게 씁니까? 비동사 PP 아니라니까 그러네. 또 그러네요. 작년에도 그러더니. 그렇죠. 현재완료는 have PP죠. 그렇죠? 자 현재완료. have PP.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완료가 나왔을 때 크게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건 꼭 좀 외웁시다. have PP가 나왔다. 해석 세 가지. 1, 2, 3.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아 원래 현재완료라는 말 자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쓸 수 있는 시제가 바로 요 현재완료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석이 크게 세 가지인데 쭉 뭐뭐 해왔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무엇무엇 해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 있고요. 요걸 뭐 우리 무슨 뭐 경험용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암튼 우리는 해석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 과거시제처럼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뭐 했다. 오케이? 다만 얘는 그냥 단순 과거에 했다라는 의미랑은 달라요. 현재완료에서의 뭐뭐 했다라는 개념은 현재랑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뭔 일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또 요런 또 구체적인 뉘앙스의 내용은 또 다른 캐스트에서 다뤄보기도 하고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요걸 먼저 외워주세요. 자 여러분 현재완료 어떻게 쓴다고요? half pp 해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보세요. 시작! 과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다. 두 번째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세 번째 뭐뭐 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가릴게요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해보세요. 해음 pp 해석 첫 번째 뭐라고? 과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두 번째 뭐라고?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세 번째 뭐라고? 뭐뭐 했다. 잘했어. 오케이. 자 현재완료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재완료에다가 우리는 수동태를 더해볼 거야. 이인치킨 이렇게 더해볼 거야. 잘 봐요. 자 여러분 현재완료는 half pp라고 했죠. 여기다가 수동태를 더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어떻게 써요? 말해보세요.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 말해봐. 수동태 비동사 pp. 아 잘하시네.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재완료에다가 수동태인 비동사 pp를 이렇게 딱 더해보겠습니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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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그럼 어떻게 돼? have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비동사에다가 pp를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비동사의 pp가 뭡니까? been. 오케이. 그 다음에 pp가 그대로 찍 하고 내려오죠. 예. 결과값. have been pp가 되겠어요. have been pp.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아니 현재완료에다가 수동태를 더했으니까. 시작. 현재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보자. 현재완료에 해석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적용해봅시다. 얘가 지금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have pp가. 그 다음에 수동태 해석 어떻게 해? 다 적어볼까? 그래. 알았어요. 뭐뭐 해왔다. 요거에다가 수동태 해석 어떻게 합니까? 되다 받다 당하다 제가 맨날 가르쳐드리죠. 그럼 되다 한번 요거 두 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더 해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되다. 더 해보세요. 그렇지. 뭐뭐 되어져왔다.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음.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되어져왔다.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끝. 물론 이거 말고 해본 적이 있다에 수동해가지고 뭐뭐 되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하나만 딱 적어드린 겁니다. 오케이. 이 친구 이름 뭐라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 끝. 어때요? 잠시. 그 다음. 자 이제는 우리 현재 완료에다가 아이고. 어머나. 흡. 자. 지금은. 이제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을 더해볼 거예요. 진행형. 님들. 진행형 어떻게 했습니까? 말해보세요. ing 아니라고. ing라고만 말하면 그거 진행형이 아닙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비동사가 있어야 돼. 비동사. 그럼 봐봐요. 해합 pp랑 진행형인 비동사 ing를 요렇게 더해보겠습니다. 쭉.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하합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b랑 pp 아까 뭐였어요? b니였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g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친구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현재 완료랑 진행형이 더해졌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인정? 해석 어떻게 할까요? 요건 제가 말로만 해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다. 중이다지. 진행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과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왔습니다. 중입니다. 더하면 그렇지. 잘하시네. 과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정?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예 예 예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예 능동태 수동태예요 당연히 능동태지 아니 해왔다 해본적 있다 했다 다 능동태죠. 그죠? 능 여러분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태를 더했어요. 이 have been pp 요거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아 당연히 수동태죠. 수동태를 더했잖아. 수동태지 맞지? 여러분 봐봐 자 이번에 have been ing예요. 현재 완료에다가 진행형을 더했어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면 안 되죠. 왜? 현재 완료가 기본적으로 능동태인데 거기다가 진행형을 더한 것 뿐이잖아. 당연히 능동태지. 됐습니까? 좋았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바로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주우겠습니다. 네 자 1번 준비됐나 들어갈게요. 수동탑 자 has been working 보자마자 대답해 능동이요 수동이요 시작 그렇지 능동 누가 수동 소리를 내었는가 능동이죠. 이거 시작 이름 뭐예요 정확히 have been ing니까 시작 현재 완료 진행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한다? 과거 어떻게 지금까지 쭉 뭐뭐 아 되어줬다 아니라니까 그죠 과거에서 지금 가겠지 뭐뭐 해오는 중이다 잘했어요. 그럼 봐봐 우리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은 우리 재활용 프로그램은요 작동을 잘 해오는 중이에요. 누구 덕분에 thanks to your participation 당신의 참여 덕분에 thanks to가 덕분에라는 뜻이에요. 외우실 분들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 시제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2번 긴장되는 순간 컷 자 여러분 has been delayed 자 보자마자 능동의 수동이에요. 시작 그렇지 수동 잘했어요. 시제 이름 뭡니까 정확하게 현재 완료 수동 오케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되어져왔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이 딜레이가 지연시킨다는 뜻이니까 얘만 해석해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지연 지연 되어져왔다 지연 되어져왔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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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Not passing the certification test 자 요게 이제 인증시험 또는 자격시험 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봐봐요. 자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의미할 뿐이죠. 뭘요? 대절 이하를요. Your certification status has been delayed 당신의 자격지위가 그저 지연되었다 여기서는 지연되어져왔다 라기보다는 그냥 지연되었다 라고 해석하는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 그저 당신의 자격지위가 지연되었다라는 것만 의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자격시험 예를 들어도 막 바리스타 준비를 해갖고 바리스타 자격지위를 달라고 시험을 봤어요.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게 너 영원히 바리스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의 그 바리스타라는 그 지위가 지금 조금 지연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그때 합격시켜드리면 그때부터 바리스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리스타의 지위가 잠깐 지연됐다라는 걸 나타낼 뿐이지 뭐 네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 넌 앞으로 바리스타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알겠죠? 끝. 현재 완료 수동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두둥 탁! 예. 보자마자 능동 수동 시작! 수동이라고 하는 사람 다 틀렸어. 능동이에요 능동 Half BP 맞죠? 자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 해왔다. 괜찮죠? 만약에 그들이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면 그렇다면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그들은 아주 최적의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할 To run the marathon 마라톤을 뛸 최적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잠시 자 그럼 4번 자 능동 수동 시작! 능동 잘했어요. CJ 이름 현재 완료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보여줘 왔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봐봐 심리학적 연구가 보여주어 왔습니다. 능동이에요 능동 뭘 보여줘 왔어요? People naturally divide up cognitive labor 자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라는 것을요. 근데 Often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는 것 없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또 그거지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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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제 인지 노동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나누고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어 뭐 인지 노동을 나눈다라는 게 뭐 그겁니다 여러분 뭐 사실 여기서는 설명을 굳이 좀 안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랑 내가 지금 막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둘이 요리를 하고 있어 근데 내 직업은 요리사고 친구 직업은 바리스타야 근데 둘이서 이제 꽁양꽁양 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웃 친구가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무슨 뭐 건너편 어디에 무슨 커피집이 뭐 카페가 새로 생겼는데 뭐 거기에 무슨 커피 듣고 무슨 커피 듣고 원두가 어떻고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나 요리사고 내 친구 바리스타죠? 같이 요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은 이 건너편 친구가 와가지고 막 커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죠.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죠. 왜요? 내 친구가 전문 바리스타인데 얘가 다 안 와서 들어주고 기억하겠지 내가 뭐 하려고 들어. 맞잖아. 그쵸? 이게 바로 인지노동을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머리 쓰는 노동을 나눈다고. 끝. 여기까지 일단.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능동수동 시작! 수동 잘했어요. 이름 뭐예요? 현재완료 수동태. 좋습니다. 자. 디철민이 물론 결정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밝히다로 쓰였어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has been determined. 밝혀져 왔다. 굿. 나이스. 자. 이것은 밝혀져 왔습니다. 이거 가져어예요. 이것은 밝혀져 왔어요. 뭐가 밝혀져 왔냐면 오우 진주어 대덩어리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that it takes only a few seconds. 겨우 몇 초밖에 안 걸린다. 라네요. 누가 뭐 하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개인을 assess. 이게 평가하다거든요.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른 개인을 평가하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왔어요. 되죠? 아.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자. 6번입니다. 툭탁. 자. has been. 능동은 수동이에요. 능동이지 이번에는. 그냥 has been이지만 이게 그냥 할부피피잖아요. 능동이야 능동. 자. 근데 봐봐요. has been이면 이건 비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역사적으로 춤이란 강하고 결속시켜주는 그런 영향력 has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세요. 비동사가 뭐뭐이다죠. 그럼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이어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역사적으로 춤은 강력한 결속시켜주는 영향력 이어 왔습니다. 어디한테? 공동체의 삶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has been 해서 어떻게 하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이어 왔다. 끝. 다음. 자. 7번입니다. 끝. 자. we have received. 능동 수동. 능동 좋았어요. 좋아요. 현재 완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보고들을 자. 근데 receive가 이게 받다라는 뜻이죠? 이게. 수동 태워서 받다가 된 게 아니라 receive라는 단어 자체가 받다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보고들을 받아왔어요. 나 왔어요. 어떤 보고? that some residents have been disturbed. oh. have been disturbed. 무슨 태? 시작. 수동 태. 현재료 수동 태. 그럼 disturbed가 방해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해 받아왔다. 오. 좋아요. 일부 거주민들이 방해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noise from dogs barking. 강아지 짖는 소리로부터의 그 소음. 아야. 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아지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네. 8번입니다. 수동 탓. 헛. 자. has been collected. 그렇죠? has been collected. 무슨 태예요? 수동 태. 그렇지. 이제 좀 토 나오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제 반응이 오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head를 썼네요. 우리가 배운 건 have였는데. 그럼 여러분 have의 과거형이잖아. 이게. 그럼 얘는 뭐냐면 과거 완료 수동 태. 이거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해석 어떻게 하느냐. 충분한 숫자의 비슷한 오류들이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수집하다잖아요. 수집 되었을 때. 이 정도로 그냥. 일단 과거처럼 해석을 하세요. 수집 되었을 때 나사가 그 오류들을 분석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이거 head pp를 언제 쓰는지 몰라요. 현재 완료는 대충 알겠는데 과거 완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간단해. 이건 제가 말로만 알려드릴게요. 과거 완료 언제 쓰는 거냐면 특정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 라고 알아두세요. 알겠죠? 어. 그럼 이것도 뭔 말이야. 충분한 숫자의 비슷한 오류가 수집 되어져 왔을 때 수집 되었을 때 나사가 그걸 갖다가 분석하곤 했다며. 그럼 봐봐요. 나사가 그 오류를 분석하곤 했다가 과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 수집이 됐겠죠. 그 오류가. 그래. 특정 과거보다 더 먼저 수집된 거니까 과거 완료 쓴 것 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끝. 자 9번 자 능동수동 시작 수동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틀렸어요. 능동 여러분 이번에 드디어 나왔죠. have been ing 시제 이름 뭡니까? 현재 완료 진행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는 중이다.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문제를 해결해오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오는 중입니다. 언제 이후로 쭉이요? 어린 시절 이후로 쭉 since가 이후로란 뜻이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 이후로 쭉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 그냥 해석 잘 하신 거예요. 되죠? 마지막이다. 끝판왕 가자. have known 능동수동 능동 잘했어요.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왔다. 오케이? 또는 뭐 알았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마케팅 담당자들께서는 알아오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뭘 알아왔는데 that you buy what you see first 네가 물건을 산다는 거야. 근데 뭘 사요? 네가 먼저 바라보는 것 what의 것이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네가 먼저 보는 것을 네가 구매한다. 라고 하는 걸 마케팅 담당자들은요. 수십 년 동안 알아왔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수십 년 동안. 됐습니까? 끝. 깔끔하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10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셨죠?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거 뭐 10분이 아닐 정도로 벌써 10분이 지났다고? 벌써 15분이 됐다고? 이런 느낌 들죠? 여러분들 저만 들었나요?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캐스트 봐주셔서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더 좋은 캐스트로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